비교 5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시누이 사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아이들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도 하지만 은근히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비교라고 할 것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감추고 있던 시누이의 자존심은 제 아들보다 앞서는 시누이 아들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누이의 비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형편이 좀 더 낫다는 저희 부부에 대한 은근한 시기,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마다 시누이 식구들 대하는 것이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삼 명절날 아이고 우리 새끼들 맛있어? 어느새 이렇게 자랐을까? 언제 봐도 잘생겼다 우리 손주들. 엄마, 영준보다의 중석이가 더 크지? 요즘 부쩍 크면서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있어. 내가 보기엔 비슷한데 그래. 우리 영준이랑 중석이는 꼭 형제처럼 닮았구나. 우리 귀한 손주들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않니? 아직 중3이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 그리고 아직 저는 노는 게 더 좋아요. 할머니, 저는 지금부터 대학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해요. 얘는 중3이면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언니? 글쎄요. 아직 중3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지켜보는 거죠. 준석이는 이번에는 1등 했다며? 자식, 잘생겨서 공부까지 잘하니 완벽하다 완벽해. 그게 다 나 닮아서 그래. 오빠도 머리 좋은데 왜 영준이는 성적이 안 올라? 설마, 언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언니 닮은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나보다 공부 잘했어. 내가 직접 이 사람 성적표 봤다니까? 아니에요. 저 공부 못했어요. 이번에도 1등 했다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부럽네요, 아가씨. 아니에요. 가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줘요. 아들, 어른들 말씀에 어디 끼어들어? 어머님, 애가 버릇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냅둬라. 엄마가 좋으니까 저러지. 안 그러냐, 영준아? 큰엄마 진짜요? 부럽다. 엄마는 그냥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는데. 어머, 얘 봐? 중학교 1학년까지는 엄마가 다 알려주었잖아.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생 과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니? 1등 하는 우리 아들 왜 우는 소리 쉴까? 그래도 지금은 놀아야 돼. 영준 애비나 주석 예미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많이 올랐다. 지금은 그저 건강한 게 제일이야. 난 우리 손주들 하나도 걱정 안 한다. 이러니까 할머니랑 크는 아이들이 공부 안 하지. 언니는 학원 뭐 보내고 있어요? 영어 수학이 좀 부족하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있어요. 예체능은 합기도 다니고. 어떻게 단가만 보내요? 우리 준석이는 이미 고등학교 입시반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IQ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해서 피아노, 미술도 보내면서 창의력 좀 올리고 있어요. 영준이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야, 얘 그러다 죽겠다. 학교 수업도 힘든데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 언제 쉬냐? 준석이 다니는 학원 유명해서 비싸다며. 너 돈 많다? 오빠, 그런 말 말아요. 지금부터 대입 준비 안 하면 상위권은 어림도 없다고. 우리 준석이가 기특해서 알아서 전교 1등만 해주니까. 학원도 깐깐하게 골라보내는 거지. 엄마, 나 준석이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기 작은 방에 갈게. 그랬지. 큰엄마, 영준이가 모르는 거 있다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 고맙다. 영준이가 은근히 부족한 게 많아. 준석이, 네가 잘 좀 가르쳐줘. 고맙다. 어머, 벌써부터 우리 준석이가 선생님 노릇하네. 준석아, 알 때까지 확실하게 알려줘라. 언니가 다 가르친다면서 요즘은 힘들어요? 언니도 모르는 게 있어요? 요즘 교과서 수준이 높아서 저도 버겁네요. 그리고 간단한 것만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영준아, 너 우리 준석이가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잘 배워라. 자식 자랑 지겹다. 나도 피곤해서 좀 쉴 테니까 일 있으면 불러. 우리 오빠도 이제 늙네. 저 사람도 자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자. 이번 명절도 이렇게 모두 모이니 참 좋구나. 아가, 넌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공무원이 피곤할 게 어딨어? 그냥 출퇴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언니? 그런 소리 말아. 요즘은 민원인가 뭔가 많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힘들대. 더구나 복지과라서 민원 처리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 이렇게 똑똑한 우리 따님은 살림 잘하고 계세요? 잘하면 뭐 해. 늘 부족하지. 그렇지 않아도 나도 준석이 대학 가면 일할 거야. 지금은 우리 준석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럴 때 엄마가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1등 놓치기 십상이야. 물론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애 쉬게 좀 놔둬라. 1등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우리 영준이 봐라. 공부에 목매이지도 않아도 상위껏 성적 유지하지 않냐. 우리 준석이가 영준이랑 같아? 안 그래요, 언니? 영준이는 학원 안 가는 시간에는 뭐예요? 집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보내요. 그게 공부가 돼요? 학원비 아까워서 안 보내는 거 아니고? 의외로 책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고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높일 수 있고 논술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저는 책 읽는 거 좋다고 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니지. 엄마가 돈 번다고 신경 못 쓰니까 그나마 할 게 책 보는 것밖에 없는 거지. 아이고 시끄럽다. 애들 자랑하다 싸움 나겠다. 아가, 늦기 전에 음식 준비하자꾸나. 네, 어머님. 엄마는 맨날 언니 편만 들더라? 우리 준석이가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싫소? 그래, 싫다. 큰나무는 나중에 봐야 하는 법이야. 넌 너무 야단 법석이야. 엄마는... 갈수록 시누이의 자식 자랑이 도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님이 중재를 해서 큰 다툼 없이 넘어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속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학부모다 보니 명절이면 자식 비교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히 아들에게로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명절 후 아가씨, 시댁에 올 때마다 자랑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냅둬. 집에서 살리만 하다 보니 자랑할 게 아들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영준이도 노력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영준이 너! 왜요? 준석이 보면서 느낀 점 없어? 똑같이 학원도 다니고 같은 공부도 하는데 넌 1등을 왜 못해? 준석이가 머리가 더 좋으니까 그러지. 엄마, 실전에서 잘하면 돼. 실전도 믿음이 안 가니 그러지. 준석이는 알아서 1등 하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1등 해볼까나?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1등이면 무슨 소용이야? 난 지금이 좋아. 너도 학원도 다닐래? 1등 강사가 비싸긴 해도 아무래도 다를 거 아니야. 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시반 들어갈 건데 뭐하러 지금부터 고생해요. 난 놀래요. 우리 아들 말 잘한다. 역시 책을 많이 읽더니 논리장연하게 말하는 것 좀 봐. 네 엄마 졌다? 그럼요. 책에는 학교,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준석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고모가 좋아서 자랑하는데 뭘 그렇게 시세매요, 우리 어머니? 어머, 저 변죽 봐. 그래. 어차피 우리 아들하고 준석이는 다르니까 놀고 싶은 만큼 놀아봐. 내일 학교 가는 날이니까 저 먼저 들어가 잘게요. 그래도 공부 좀 해보지, 아들? 아들 좀 그만 잡아. 알아서 한다잖아. 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고모가 자꾸 속을 긁잖아. 준석이는 지금 이대로만 가면 스카이 무난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지. 서로 선의의 경쟁자로 공부하면 우리 영석이도 스카이 갈지 누가 알아? 솔직히 저 성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수능 성적이 전교에서 말고 전국에서 놀아야 가능하다고요. 전교에서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준석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국에서 놀 텐데 영준이 아버님은 걱정 안 돼요? 아주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무서운 엄마가 되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니 내만 죽지. 당신이나 영준이는 속도 편해서 좋겠소.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우리 준석이가 또 1등 했다고? 우리 손주 정말 공부 잘하네. 당연하지. 떡잎부터 다른 게 엄마 외손주 준석이라고. 축하해요, 아가씨. 영준이는 이번에 몇 등이나 했어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성적도 올리고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카이는 가능하겠어요? 우리 준석이는 안정권이라 내가 걱정이 덜해요. 글쎄요, 준석이 따라서 같은 학교 가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두고 봐야죠. 우리 영준이가 기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사촌끼리 같이 다니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 내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우리 손주들이 모두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니 동네 할머니들도 부러워 난리다. 우리 준석이 자랑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잖아.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했잖아. 그러게요. 준석이는 워낙 모든 면에서 자라니까 우리 영준이 부족한 면만 보이네요. 어머, 언니가 웬일이에요? 우리 준석이 칭찬을 다하고. 하하하하. 네? 영준이, 에미가 얼마나 준석이 칭찬을 하는데 왜 시비냐? 그런가? 아무튼 난 요즘 우리 준석이 때문에 산다니까. 집에서만 이러고 남들 앞에서는 그러지마. 남들이 욕한다. 그러다 기대에 못 미치면 서로 민망해. 엄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우리 준석이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알았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이번에 승진했다지? 축하 인사가 늦었다. 고생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우리 오빠, 언니 덕분에 부자되는 거 아니야? 부자되면 우리도 챙겨줄 거죠? 아가씨도 참, 승진이 무슨 돈이 되나요? 왜 이래요? 해를 거듭할수록 호봉이 올라가는 거 오빠도 공무원이라 다 아는데. 언니한테 시댁에서 돈 달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하하하하. 시끄럽다. 영준이, 에미. 밑반찬 좀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 영준이가 할머니가 담가주신 총각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밥도 두 그릇씩 먹어요. 그래? 영준이가 지 아빠 닮아서 무드러간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넉넉하게 담갔으니까 많이 가져가라. 너 좋아하는 파김치도 좀 담갔다. 매번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엄마, 매일 어깨 아프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더니 오빠 내 반찬해 주느라 그랬구나. 언니, 우리 엄마도 이제 늙었어요. 적당히 부려먹어요. 아니면 봉트라도 도둑히 챙겨주시던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안 그래요, 엄마? 네, 옳게. 한 번도 그냥 가져간 적 없다. 너랑 갔니? 엄마는 내가 얼마나 가져갔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준석이도 총각김치 좋아해. 그래? 준석이는 김치 잘 안 먹던데. 물을 때마다 서약 음식인가 뭔가가 더 좋다고 하던데. 오이소박이, 겉절이, 동치미 이런 거 좋아해. 나 서운해? 엄마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그래, 난 며느리가 더 좋다. 어머님, 차 좀 내올까요? 언니, 난 시원한 아이스커피 좀 타다 줘요. 네. 결혼 초반에는 그저 귀여운 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면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그저 살림만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일하느라 시댁에 소홀하는 것도 있어서 매달 내 월급의 얼마를 시누이 몰래 시어머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이런 사실을 알면 또 다른 트집으로 저를 힘들게 할 게 뻔해서 시어머님도 모른 척 해줘서 남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깊다고 하지만 저희 고부간에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래? 네 서방이 벌어다 준 돈으로 충분하겠던데. 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아냐? 또 얼마나 비췄어? 그게 천만 원 정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빚지고 살아. 너 다 단계하니? 오빠!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혼자서 돈 벌고 오빠네는 둘이서 버니까 당연히 다르지.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노는 데 썼어? 다 준석이 학원비에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이니 들어갈 곳이 많아. 오빠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만 닭따라더라. 그러게 뭘 그렇게 비싼 학원으로 애를 보내. 네 서방 월급 절반이 다 학원비에 들어간다며? 그러게 학부회에는 왜 들어가서 쓸데없이 돈 쓰고 다녀? 너 정말 답 없다. 준석이 위에서 간 거야. 학생 보호 기록이 수시에 영향 주는 거 몰라? 그리고 비싼 학원도 아니야. 진짜 공부한 애들은 일타 강사한테 듣는다고. 학원도 시험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라고. 뭐 대단한 학원 보낸다고 시험까지 보니? 우리 준석이가 그냥 아들이야? 이제는 전국권에 들었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영준이랑 틀려. 시끄럽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좀 빌려주라. 우리 준석이 대학 들어가면 나도 일할 거야. 그때 다 갚을게. 그때 네 나이 50이다. 뭘로 돈 벌려고? 누가 써주긴 한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국문과 나왔으니까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 돼. 나 그만한 실력 돼? 학원에서도 오길 기다린다니? 젊은 애들도 취업하기 힘들고 강사는 아무나 하니? 웬만한 스펙 아니면 학원도 안 된다는데 무슨 재주로?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나 무시하더라? 내가 오빠보다 공부도 잘했고 결혼 전까지 학원 선생으로 돈 벌었던 나야. 우리 준석이가 영준이 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지? 거기서 애들 이야기가 왜 나와? 대학은 거저가니? 4년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 그만들 해라. 너 준석이 학원 줄여. 입시 학원인가 뭔가 그거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 학원은 다 끊어. 돈이 있어야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낼 거 아니야? 지금처럼 맨날 빚으면서 어떻게 버티고 살 거야? 영준이 애미 봐라. 얼마나 야무지게 잘 사냐? 여기서 언니랑 왜 비교해? 내가 누구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애가 두 아들 비교질이냐?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니 올케 몰래 해줄 수 있는 돈은 500정도야. 그거라도 받던가. 오빠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우리 준석이도 대학 가면 장학 끈 타서 엄마 효도시켜준다 했으니까 걱정하지마.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금방 갚을게. 에휴. 기다려봐라. 동생아. 너도 이제 50줄이다. 니 남편이랑 엄마 그만 고생시켜. 아무리 대기업으로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하지만 이러다 정 떨어진다. 너 솔직히 니 남편 신경 쓰니? 약이라도 해주고 있어? 어휴. 잔소리는. 이번 준석이 보약 끝나면 준석이 아빠도 해줄 거야.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고 아직 건강해. 정년 퇴직까지 견딜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니 남편 속이 다 문드러져 보이더라. 이러다 도망가겠더라. 오빠 돈 좀 보태준다고 1억이야? 다른 돈은 몰라도 오빠 돈은 꼭 갚을 테니 걱정마. 받아라. 웬 통장이야? 이거 우리 준석이 이름으로 됐네. 웬 거야 엄마? 우리 손주들 대학 가면 등록금 주려고 조금씩 부은 적금이다. 정말? 와 우리 엄마 역시 최고다. 그럼 영준이 것도 있는 거야? 아서라. 그건 영준이 대학 등록금 줄 거니까 니가 신경 쓰지 마. 도장하고 비밀번호는 뒤에 있고 나 준석이 대학 등록금 미리 준 거다. 알았어 이거 사? 알았어 알았어. 이게 다 얼마야? 그럼 나는 안 줘도 되겠네. 그나저나 엄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멋진 걸 하셨어요? 묻지 마라. 나도 사생활이 있다. 볼일 끝났으면 어서 들어가. 피곤하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오빠도? 이럴 때만 애교지? 더 빚지기 싫으면 학원 적당히 보내고 좋은 말 할 때 니 남편 건강 신경 써라. 알았어. 반전은 대학 합격자 발표날이었습니다.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신우의 아들이 당연히 스카이 합격할 줄 알았는데 수능에서 저희 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고 신우의 아들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우리 손주들. 그래도 다들 명문대 들어가서 이 할미는 너무 행복하다. 운이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들 위해 대개 기도까지 해주셔서 합격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수능날 긴장해서 망쳤어요. 어머님, 준석이가 들어간 학과는 취업이 잘 되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 아이고, 우리 준석이는 뭘 해도 똑부러지는구나. 영준이는 무슨 과라고 했지? 어문과요. 전 어문계열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요. 우리 집안에 학자가 나오게 생겼구나. 안 그러냐, 준석이의 의미야? 언니, 축하해요. 오빠 좋겠수. 고맙다. 준석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대생 되었네. 저건 누굴 담아 중요한 날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치는 건지. 너 재수할 생각 없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난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들어가서 만족해. 내가 뭐라고 하니? 어른들 앞에서 어디 큰 소리야? 너도 그만해. 좋은 대학 갔으니까 감사하며 살아. 영준이 시험 잘 봤다고 자랑이야? 또 싸우니? 니들은 언제 철들래? 아들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가, 고생했다. 전 한 거 없어요. 영준이가 운이 좋아서 그랬어요. 너도 원. 자기 칭찬은 없고 그저 아들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니? 언니, 앞으로 어디 가서 아들 자랑 할 말 하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겠다고요. 그래, 내가 대신 좋다. 준석이 집에서 다닐 거야? 그리 멀지 않아서 집에서 다니려고요. 영준이 너는? 나도. 차비도 아깝고 집이 편해. 우리 영준이, 할미가 선물 줄 거 있다. 뭔데요, 할머니? 자, 대학 등록금이다. 이 돈으로 생활비하고 공부로 장학금 타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공무원이라 학비 나와요. 엄마, 우리 준석이는? 너 잊었니? 그때는 그때고. 둘 다 합격했는데 차별 아니야?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 용체로 쓰세요. 아니다. 준석이 어미야. 왜? 예전에 너한테 준 돈 뭔 줄 아니? 무슨 돈이었는데? 니 올케가 나 용돈하라고 준 돈 모아서 손주들 적금 부었다. 어, 언니가? 지난번에 준 준석이 장학금도 니 올케가 준 것이나 다름없다. 어머님. 그래, 언니는 잘났고 난 못났다. 어디서 신경질이야? 아들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아니에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놀게요. 가자, 준석아. 그러자. 여기 완전 살얼음판이다. 너희들 이제 가라. 그리고 자식 자랑도 가족 간에도 함부로 자랑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철없이 아들 자랑한다고 오빠가 돼서 맞짱구 치면 쓰냐? 이제 다 집에 가라. 네. 알았어. 그만해. 야, 준석아 집에 가자. 영준아, 우리도 집에 가자.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아들 자랑이 쏙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저물래 남편과 시어머님이 신우이한테 심심치 않게 돈을 해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현명한 시어머님 덕분에 제가 드린 용돈으로 아들들 적금을 붓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다쟁이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난히 시기 질투가 많았던 신우이가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시댁 가는 일도 줄이고 더 이상 우리 집과의 비교도 하지 않으며 쥐지근 듯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로 신우이를 보면서 함부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